음아 핫소스 이 대왕풍선 안에 들어가서 형주만 턱칠겠습니다 옵시도시 랠스고 형 이거 뭐하는 거야? 일단 낙엽을 주려 하거든 이렇게 튀어 뭐 그렇게 하니까 금방 한다 하나 더 볼까? 비닐 하나 더 구해보자 현우 너 비닐 어떻게 달라 하게? 그럼 비닐 준다 저게 이름이 인성 작한데 인성 좋으시겠지 버리는 거 있냐고 낙엽이 아니라 버리는 카페 같은 거 있는 거 낙엽을 좀 주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마세트 한 번 줄게요 아 진짜? 고맙습니다 이런 거에 댓글 뭐 달리는 줄 알아? 건실한 청년 홍성이에요? 그거? 홍성? 네네 홍성이에요 그거 저기 카페 아 네 맞아요 아 맞아요? 이번에 영상 하나 찍었는데 마세트 잘 쓰겠습니다 화이팅 하늘에서 유튜브 하라고 여기를 유튜브 창징적으로 만들어주셨어 원하는 거 지금 다 받을 수 있어 아 존나 재미없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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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받아준다 한 번만 해봐 나 이런 거 듣고 와 많다 진짜 많아 가자 하이성아 신발부터 씹 왜? 왜? 어? 왜? 여기 모의다 주운 낙엽을 청소하게 넣어서 몸에 같이 들어가서 저기에서 하고 커트했어 우린 나물무가를 믿잖아 낙엽을 입으면 찌찌한 옷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이 래쉬가 좀 입어줬어 자 거기서 잡고 자 이제 여기가 허는 자 나부터 해 아 왜 이렇게 경계를 해 왜 이렇게 된다 구멍났다 테이프 붙여 테이프 빨리 아 된다 우와 존나 잘한다 와 비주X 된다 야 막 비기 안으로 줘봐 어우 어우 방아리 게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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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다 혜성아 형 마지막 휴발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가 온 옷의 손을 우와 집어둔 필요 없어 너는 하하하하하하 넌 안 들어가봐 아 아 안 들어가봐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야 진짜 소리 깊어 이거 안 들어가봐 아 오빠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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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 하 하 하 자 원래 낙엽풍선도 풍선을 하려고 했는데 풍선에 낙엽 안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초발톡편하고 해석이는 뒤에서 고노아 샘푸가 알게 짚습니다 네 형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예 하하하하 어 형들 올 때까지 기다려 야 아 통장기 없이 통장기 만든 표정 고노아 땜포 고노아 땜포 lui знак город 방에 해결할지 하라 생길 좋은데요? 야 야 집어가고 있는데요 나갈때 창문도 안 좋겠어? 아니 요즘 나결이 엄청 들어오더라 바람이 많이 불었어 아무쪼록 우리는 저기 뭐야 앞에 오뎅까지만 쭉 뭐 그래가지고 뭐 저기 조용히 오고 고민해주시면 안 되겠지? 형 유피하고 재즈? 아무쪼도 안 되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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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뎅.. 오뎅밥? 아 맛있어.. 근데 진짜 오뎅밥도 어디서 쫄아가고 있었어 대군님.. 다 노래하게 해줘! 수록자! 수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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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록!